오늘 댄스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우리 성대현씨, 천명호씨, 데니씨 한번 모셔라. 나오세요! 곡은? 왜 그렇게 말해줘요? 곡은? 곡은? 곡은. 곡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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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공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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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오! 아! 아! 나 진짜 이런 말이야! 뭐야 이거. 이거네. 와. 와. 나중께 너무너무 춤이 굉장히 따라하기 시원해서 사실은 이준호 씨나 현진영 씨 춤에 비하면 조금 차원이 다르네요 그리고 기본 다 팔 다 이거네요 이건 약간 화면 RF 댄스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봤을때 한 8순까지는 없어왔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푸는 건 8순까지는 조용기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RF는 날로 먹다 현란한 줄 알았는데 현진영 씨 춤 보고 이준호 씨 춤 보니까 거의 날로 먹었죠 왜냐하면 저희 팀에 고령이신 분이 있어서 누군에게 맞춘거죠 박진영 씨 맞춘거죠 천명훈 씨 이 춤 되게 좋아합니다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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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와와에서 짜준 겁니다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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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영 씨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시네요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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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